지난 2021 암센터 제10회에 순차양대학교 처음으로 암센터 심포즈움을 성암리에 마치고 그때 시행하기로 했던 경품의 추첨을 이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암센터 심포즈움을 많은 참여 성함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채완, 이인상조림, 권보경 학생입니다. 모든 경품 상품을 소개해드리고 제가 연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가 포지원님을 좀 더 미쳐. 의료정보팀의 한의주인. 암센터 코인고스. 정지수 해적중행대학교 2번 전담 장호갑니다. 첫 온라인 오르티라인 택시에서 어떤 게 잘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싶지만 내꺼 나오면 과감하게 덤디도록 하겠습니다. 안 덤도 되나요? 빙지선 빙지선 아마 신 spoiled 나의 번식이 좋다고 ли machen 다르지만 이동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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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ью 너무 기개하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 팀장님 우리 팀장님 아 아 축하드립니다 좋은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 또 좋은 선물도 받아서 고맙습니다 영원히 잘 되십시오 스타벅스 상품권 상영 감사합니다 한 마디만 짧게 이런 기회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 강의 기술도 보고 저한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순수한 쿠팡맨이 될 줄이에요 좋은 거 같은 거예요? 이거 3등인데 작은 패드래요 애들이 좋아하면 돈인도 여기 들어갈 정도 크기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이렇게 하는 거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동영상이야 아 동영상이야? 일단 연자로 초청해 주신 것만 해도 되게 감사한데 이렇게 귀한 선물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초강맨이 아니요 감염병 때문에 지식을 함양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 좋은 기회에 지식을 함양할 수 있고요 좋은 선물까지 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암센터 1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리스엔에스상에서 정말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참석하지 못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꼭 스트리밍 서비스 갈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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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